정말 가져갈거야? 맛있어? 왜? 너 이거한테 틀래? 아! 야야 미안하다 너 담배 끊었잖아 미안하니? 왜이래 김형준 너 담배 끊었잖아 어머 제발 엄마 과자를 너 그렇게 먹어 야 뭐해 너 지금? 왜이래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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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왜이래 금달 현장인가 봐 어? 가슴에 갑갑하고 유관순 얘네가 뭐야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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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왜 저래? 몰라 임신한거 아니구 어제 담랑 담배 한 대 펴놓구는 그리고나선 뭐 폐암이네 금달 현장이네 아주 난리야 난리 몇 개 펴나? 야 하파 야 너 빨리 아이씨 2만원 물어내 무슨 돈이야? 야 너 인성이가 아까 가위밖에 못난대매 어 근데 나랑 돈 내게 했는데 보자기 나잖아 왜? 보자기를 바꿨나 이제 아 빨리 빨리 몰라 빨리 빨리 2만원 물어내 됐어 내가 왜 네 돈을 물어내 너 때문에 쟀으니까 네가 물어내야지 2만원을 빨리 물어내 아니 물어줘 알았어 그래 아아 물었지 됐지? 제대로 물었다 야 네가 쟤 왜 저래? 괜찮아 왔어 영준아 왜그래 어디 아퍼? 괜찮아 담백균이 떨어지면은 왜 죽고 헷갈리고 그래 영준아 너 어 바깥 있지 어 있어 왜 줄까? 에이그 생쩔어 어때 또 괜찮아졌어? 영준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어 다른 놈들은 다 건달이야 건달 하 에잇하 미칭 속에는 비가 비가 있어 까수갓opa 하고 슬위가 케 영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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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레! 니들! 니들 연수 책임져! 니들은 연수에 맞춤어! 그래, 알았어. 그럼 병원 가자. 병원 가서 진짜 하면 될 거 아니야. 가자, 가자. 그래 알겠지? 빨리 가자. 잠깐만, 지금 병원으로 가자고? 아, 지금 가자. 지금이상 내 폐는 썩어하고 있단 말이야. 아, 알았어, 알았어. 가자, 가자, 가자. 뭐야, 뭐야. 피야? 야, 이거 고춧가루 아니야? 아유, 들어와. 아유, 들어와. 아유, 쟤 어제 뭐 이 왔다고 산 거 아니야, 저거? 아유, 더러운데. 아유, 저거 미친 거 아니야, 저거? 자, 저거 뭐하냐, 뭐야? 야, 이 정도라. 이 정도라. 이 정도라. 네. 저 말이야, 1층에 어? 여기 20초가 왔대요. 예.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 3층 창고에다 좀 날라가 봐. 네. 너무 이쁘다. 감사합니다. 나이스 샷! 야, 빨리 나루로 가자. 잠깐, 병림아.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옮기는 게 어때? 진 사람이? 그러지 뭐. 가위에서 보로 바꿨다 이거지? 오케이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어? 왜 맨날 주먹만 내다가 갑자기 가위낸 거야? 뭐야? 왜 또 가위야? 자, 자, 다시 한 번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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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? 어떡하지? 안 되겠다. 보자기를 내서 젖어야지. 계속 가위낸다 이거지? 그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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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바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